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전사능용 건축제도 기능사가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는지 여러분들한테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문제가 변경되었습니다 자 평면도 이제 캔틸레보가 표시됩니다 이해하시겠나요 자 이분에서 우리가 이 보면은 이렇게 요구사항이 있구요 그 문제가 이렇게 주어집니다 문제 도면이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단면도 그 다음에 이 남측에 대한 인면도를 여러분들이 4시간 10분에 그려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요구사항 주어진 평면도를 보고 캐드 그거는 캐드가 뭐냐면 컴퓨터를 이용한 디자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시험장이 어떤 버전인지 꼭 전화를 해서 물어봐야 됩니다 다시 이 캐드가 각 지역마다 시험장 마다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그 해당 시험장에 전화를 하세요 전화하셔서 몇 년도 버전입니까 한글 버전입니까 영문 버전입니까 이걸 꼭 아셔야 됩니다 그걸 모르는 경우에 보박되는 경우 너무 많아요 아시겠나요 그래서 그 캐드를 이용해서 아래 조건 아래 조건 나와 있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다음 도면을 작도한 후에 여러분들 a3 용지를 줄 겁니다 그럼 본인이 직접 usb 다음에서 출력을 해서 제출을 하는 겁니다 a 부분 단면 산세도 남측 인면도를 40대 1 50대 1 그리고 이게 다 되어 있죠 자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제가 강조하겠습니다 자 문제 도면이 지금 예시입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거라고요 여러분들 이해하시겠나요 물론 이거는 지금 다 꺼였죠 일부만 끓일 겁니다 아시겠네요 그러면 이 여기서 바라봤을 때 짤리는 부분 기초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벽체는 어떻게 되는지 물면 어떻게 되는지 창문 위치를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여기 인면도 구성 요소로 어떻게 되는지 단면 다 표현 되겠죠 이런 것들도 그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남측 인면도 여기 동서남북 있죠 남쪽 위치입니다 이쪽 인면도를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여러분들 직접 그리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조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조건은 기초 지하식 벽체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를 해라 한 번 더 설명할게요 벽체는 외벽은 외부로부터 자 외부로부터 붉은 벽돌 0.5b 얼마에요 0.5b 길게 쌓는 거죠 100이죠 단열제는 주어집니다 얼마라고 외벽은 120 이거는 120 그 다음에 시멘트 벽돌은 1.0b 로 하시오 아시겠나요 그 다음에 내벽은 1.0b 로 해라 이런식으로 나와 있죠 자 단열제 자 외벽 120mm 바닥은 85mm 지붕 180mm 자 지붕은 철근 콘크리트 경사 슬랩 위에 시멘트 기화입기 마감으로 하시오 물매는 10분의 3.5 이상 첨화나움은 벽체 중심에서 얼마 550 반전 높이는 2400으로 해라 첨화반전 설치하고 창호는 목재 창호라되 이중창호인 경우에는 어떻게 외부 창호 알루미세요 이게 다 이중창호에요 각 실은 파이프 온도를 남방으로 해라 일층 바닥 슬랩과 기초는 일치시효로 표현하시오 평면도에 나타나서 표현되지 않은 현관 상부 평면도는 작도하지 않는다 무조건 평면도에 작도되어 있습니다 해라고 그렇지 않으면 하지 마세요 기타 각 부문의 마감 치수 등 주지 않은 조건은 1번 권지 자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분명히 캐드는 어렵기 때문에 학원가서 배워야 된다 아 이거 아닙니다 선생님 강의만 들으세요 그러면 충분히 이해합니다 자 선의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아래와 같이 선의 색을 정리해라 자 흰색은 면밀히 이거는 또 가려줄게요 레이어 설정입니다 다 가려드릴게요 아시겠나요? 자 수험자 유의사항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 수험자 유의사항은 뭐 그렇게 어려운 거 없어요 여러분들 자 다음 유의사항은 고려해서 요구선을 완성하세요 명기되지 않는 조건은 뭐 이렇게 해라 뭐 하면 되구요 자 시험시각 전에 바탕하면 이거 다 가려줍니다 모릅니다 저는 모릅니다 하면은 다 가려줍니다 자 정전비 이런 일이 없죠 하지만 수시로 컨트롤레스 컨트롤레스 계속 저장하시면 됩니다 아시겠나요? 자 다음과 같은 경우는 부정행위에 이런 일 하지 마세요 뭐 그래요 나는 말 안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곳은 아닙니다 직접 여러분 다 해야 돼요 알죠? A라는 친구가 그래서 B, C한테 다 뿌리는 거 다 압니다 자 작업이 끝나면 감독이 확인을 받아서 저 다 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문제지를 제출하고 자 본부요원 뭐 EPI에 본인이 직접 A3 용지에 흑백으로 출력을 합니다 20% 수강하는 경우 없습니다 선생님 따라하면 돼요 자 장비조약 주어진 조건 이런 것들이 했을 때는 어떻게 채점 되죠? 채점은 저거 하는 거 아니에요 서울로 다 갑니다 자 수험번호 자 여러분들 보세요 수험번호 성명 수험번호 성명 감독 여러분들 직접 만드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것도 가르칠게요 자 그 다음에 테두리언서의 여백 이런 식으로 실시를 하면 됩니다 자 문제를 한번 볼까요? 자 선생님이 한 번 더 설명해 드릴게요 자 먼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조건에 보시면 이 부분을 잘됐어요 자 기초와 지하실 지금 지하실 없죠? 이 부분이 독립기초일까요? 줄기초일까요? 온통기초일까요? 맞습니다 이거는 조적벽체이기 때문에 다 줄기초입니다 즉 기초가 여기 벽체에 따라서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그 다음에 외벽은 이 부분을 외벽 즉 바깥 외자의 바깥부분과 연결되어 있다 이걸 외벽 그 다음에 내벽은 안쪽이 내벽 안쪽이 내벽 1.0b 자 한번 확대해 볼게요 자 이제 잘 보이시나요? 이 부분은 외벽인데요 외벽은 어떻게 무엇으로 구성되는지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자 외벽은 바깥쪽에서부터 이게 0.5b 붉은 벽돌 여기는 단열제 그 다음에 시멘트별 1.0b 즉 이 기준은 중심선에서 이 총 두께가 얼마예요? 볼까요? 1.0b는 200 단열제는 120 그 다음에 0.5b는 100 즉 얼마예요? 200, 100, 120, 420 즉 중심선은 420의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나요? 여기서 없애 없애 이렇게 하면 돼요 이건 또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아시겠나요? 자 선생님 믿고 따라오세요 자 내벽은 자 이거 선생님이 어떻게 돼요? 아 밑에 거 보세요 그럼 옵셋 210 띄우고 다시 200 들어오죠 이 벽에 내벽의 중심선 아닙니다 무조건 중심선은 외벽의 중심선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아시겠나요? 자 단열제는 자 바닥도 단열제가 있고요 이 외벽도 단열제 있고 이 지붕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외벽은 120 바닥은 85 그 다음에 지붕은 180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지붕은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한번 보세요 여기 보시면 지붕마루테라고 있죠? 이 지붕마루테에서 밑으로 이렇게 양쪽으로 물매가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그래서 경사 슬래브 위에 시멘트 기와이키 이거는 단면도 표현합니다 물매는 얼마? 그렇죠 0.10분의 3.5 이상 아시겠나요? 자 첨화 나오면 뭐냐 이 벽체 중심에서 이렇게 상부 첨화 적혀있죠? 여기서 지붕선이 얼마? 550이 나왔다 자 반장 높이는 단면 놓을 때 이 바닥에서 천장 반장까지 얼마? 2400 첨화 반장은 어디? 이쪽 부분 어렵죠? 네 어려운 게 당연합니다 그냥 흐름만 보세요 그 다음에 창호는 목재 창호화되 이해하시나요? 이중창호 안쪽은 목재 바깥에는 샤시 바닥은 온수난방 어려운 거 없죠? 자 이제 단반 도면 한번 볼까요 단면도 자 단면도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그 부분의 평면도 잘렸던 거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이 부분에 잘렸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벽체가 있을 거고 기초가 있을 거고 이쪽 부분은 입면 보이겠죠? 그러면 한번 봅시다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겠죠? 물매도 있고요 단일제 들어가 있죠? 벽체도 있죠? 지붕도 있죠? 재료명 쓰고 복잡해 보이죠? 아니요 아주 쉽습니다 스님 따라하면 한 시간만에 다 그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뼈대만 딱 그려지면은 여러분들이 누구나 다 외우기 때문에 재료명 이런 거 다 외우기입니다 이 뼈대만 딱 잡는 것만 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단면도는 이렇고요 40%로 이렇게 잡고 그 다음에 입면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입면도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네요? 자 여러분들 입면도 어렵지 않으세요? 자 여러분들 합격할 선생님이 기원합니다 아시겠죠? 자 입면도도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 이제 감이 옵니까? 자 여러분들 한번 선생님 믿고 쭉 한번 가봅시다 자 따라서 여러분들 이렇게 문제가 주어지면 맞죠? 문제가 주어지면 4시간 10분 동안 선생님이 지금까지 지도를 해봤지만 2시간 만에 다 흐립니다 애들 그러고 간다면 한 10분 동안 검토해도 완점이에요 완점 아시겠죠? 이 5사항을 보면서 여기에 체크할 거 체크하고 하면 이렇게 답안을 두 개를 단면도와 입면도 이렇게 그려서 제출을 하고 여러분들이 직접 출력을 하면 100% 아깁니다 자 이상 안병희 선생님과 함께하는 전산응용건축제도 기능사 실기시험 오리엔테이션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